네, 들어오세요. 구독자님이시죠? 어디가 안좋아서 오셨어요? 귀에 심장소리가 들리신다고요? 귀에 심장소리가 들리시는거는 처음이신가요? 일단은 굉장히 잘 오셨구요. 아프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안될정도? 꽤 불편하셨겠네요. 혹시 최근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그쵸? 귀에 습관적으로 같은 진동의 맥박소리가 반복해서 들리면 뇌가 그 진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인식하게 되서 굉장히 신경쓸일 수 밖에 없어요. 많이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것말고는 불편한건 없으시구요? 다른 증상은 없으신걸로... 먼저 이렇게 꾸준하게 비트가 정기적으로 들리는건 막동성 이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 받거나 말 못할 그런 답답함이 크게 다가오신적 있으신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양쪽 귀를 정밀하게 체크를 한번 해볼거구요. 먼저 귀를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 귀부터 좀 볼까요? 지금 보니까 귀 안에 점념들이 아주 가득 차있어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거든요. 이것때문에 아마 귀가 계속 울리는 느낌이 나고 이 정도면은 저런 틀렸을 것 같은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귀에선 아닌 심장소리를 저도 확인을 해볼건데 어느정도의 소리가 들리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많이 안좋으시긴한 것 같아요. 구독자님 표정이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가끔 울먹울먹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단은 반대쪽 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념이 가득 차있어요. 주관쪽에 굉장히 오래된 점념이 딱딱하게 붙어있거든요. 일단 오래된 점념이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제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약간 이 쪽도 멍멍한 느낌 드시죠? 제가 이것도 깨끗하게 닦게 해드릴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귀 건강하게 꼭 만들어드릴게요. 치료받으시고 참 잘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심장소리가 얼마나 느껴지시는지 들어볼게요. 심장소리는 이쪽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듯 쉽네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치료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안쪽은 얘네들은 똑같아요. 이렇게 손톱까지 이런 쪽에도 이런 쪽에도 이렇게 이런 쪽에도 이렇게 이런 쪽에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찮으세요? 딱 이정도 느낌으로만 가니까 아프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씩 꺼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안쪽까지 딱딱하게 붙어있어요. 남성들이 묵은 기억들까지 묵은 기억들은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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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빼낼거에요. 아직은 좀 먹먹한 느낌이 들거에요. 생각보다 많이 단속 붙어있어요. 근데 저 이런거 굉장히 잘하는 의사거든요. 걱정은 하셔도 돼요. 좀 빼낼거에요. 좀 빼낼거에요. 툭 나오는거 느끼셨죠? 조금 바스락거리는게 더 잘 보이실수도 있어요. 좀 빼낼거에요. 좀 빼낼거에요. 거의 다 빼낼거에요. 거의 다 빼낼거에요. 좀 빼낼거에요. 좀 빼낼거에요. 좀 빼낼거에요. 좀 빼낼거에요. 좀 빼낼거에요. 어때요? 아까보다 잘 들리시죠? 좀 시원한 소리 나시죠? 잘 치료됐어요. 한번 닦아드릴게요. 오케이. 자세히 사용해봅시다. 됐습니다. 자, 이제 반대쪽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반대쪽보다는 괜찮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저기 안쪽에 딱딱하게 굳어온 점념을 일단 가루로 꽁들어서 끌집어내야겠다. 잠깐만요. 들어갈게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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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정력이 안하고 있어요. 저기... 머리 많이 아팠겠다. 이것 때문에... 괜찮죠? 저기... 반대쪽 귀처럼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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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저... 지금 지금 좀 나왔거든요 이게 그동안 쌓아왔던 참념들이에요 참념이라는 게 각가지 뭔가 생각들, 내 감정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참다보면 이런식으로 갑자기 몸에 이상 증상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이거 이제 거의 다 나왔으니까 이제 찢겨라 이제 찢겨라 지금 하나의 목숨을 맞춰서 이렇게 찢겨라 이렇게 찢겨라 이렇게 찢겨라 이렇게 찢겨라 이제 찢겨라 이제 찢겨라 네. 두꺼냈어요. 어때요? 귀가 좀 잘 들리시는 것 같죠? 잘 들리시는 것 같죠? 이제 저녁에 편안히 주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무리로 귀 좀 닦아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푹 주무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